다행히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화이팅 가스 화이팅 악세사리만 잠깐 넣고요 아이스 어디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공방은 개인적 자 자 자 그렇지 4킬이 많이 나와줘야 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빠르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기어 제품에 EC2 EC2A가 잘 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스나 돌격 둘 다 잘 맞는 거는 G프로 G프로 무선 마우스 그리고 뭐 손이 좀 작으시다 싶으면 가성비 좋은 마우스가 304 PC방에 G102 있죠 그거에 무선 버전이 G304에요 뭐 아 오 나는 무조건 아니에요? 어? 와 따라왔네 이걸 따라왔네 자 차근차근 어깨 어깨 아따 눈차가 심하네 이건 돌격이 먼저 가져낼 것 같은데 반갑어 힘들어요 아보타도 반인데 아보타는 반인데 아보타는 반ización 아보타는 반 testified 아보타는 반응 아군이 승리하였어 아 뭐지? 감사합니다 파파님 안녕하세요 어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쓰고 지금 쓰고 있는게 그 703 이구요 저는 EC2A 썼습니다 뭐 힘들면 어쩔 수 없지 천세히 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아 이거 어? 안 맞았나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몸... 계속 우리 피한 몸 다 맞았다 아 감사합니다 아 원매실 아냐 이제 선 좀 풀어야죠 이렇게 길게 날라온 거는 눈통이죠 무조건? 우리 눈 띄었는데 돌고사님들 뭐하는겨 삐져야지 반샷 오 이거 안 빼시네 스나가 다 죽은 것 같은데 나이스 자 지금 보자 13킬이죠 지금 좋아좋아 전판 2킬이었으나 지금은 12킬이었으나 그것도 내 팜만에 바로 가자 바로 30킬 가자 바로 30킬 가자 후레이 아재님 안녕하세요 뭐야 누가 날... 도현이가 손이 안 풀렸네 아잇 아니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백팬님들 이거 뭐... 그럼 가자 저거 아잇 아 이거를... 하는 방이다 아재 형님들 어서오세요 오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일단 눈이 먼저 적응해야 겠다 와 저 진짜 쉬는 날에 스포 한판도 안 했거든요 저는 쉬는 날에는 쉬어야 된다 생각해서 게임을 한판도 안 해가지고 근데 이거 공격 때 이렇게 따 놓고 괜찮을라나 일단 우리 편은 확실히 먼저 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가면 무조건 손해 100% 갈대가 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차근차근 좋습니다 그렇지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20킬 왔네 벌써 40킬 싹 가능 이거 40킬 싹 가능 30킬 개인선공과 괴물형이랑 합 40킬 눈 좀 시원하게 먹어보고 싶네 근데 아 눈박스 뿌레잇 눈박스 뿌레이 아군이 패배 하였습니다 오호라 자 잘 봐 놨다 뭐야 아씨 아 채팅 뭐야 이거 문제는 숲 인데 과연 아 건바지 살아오나 이렇게 뒤로 부탁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을 수 있겠는데? 막은 거 아니야? 아니 그럴 거 같더라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보고 싶지 않더라 아니 우리 편은 또 다 왜 뺀 거야 정말 안 도와주네 하지만 공방이 원래 이렇죠 쉽게 성공하면 의미가 있나 원래 어렵게 성공해야지 아 근데 이번판은 너무 아쉽긴 하네 자 12킬 여기서 만약에 우리 편이 왕막을 해버린다 거의 뭐 끝난 거죠 23킬이네 합킬은 들어간다? 들어간다? 아니 아 진짜 아 나 진짜 오늘도 시작됐네 아 나 가만 안 갈란다 따로 갈란다 우리 편 안 믿는다 오늘도 시작됐다 공방은 요새 공방이 무슨 단체졌냐 개인전이지 이게 개인전입니다 여러분 인정? 공방은 개인전입니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Zoom으로 획득했습니다 owy 어디까지 간다 공방은 목표물을 획득했고 공방하니 공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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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마의사 막 남 도와주고 이런건 아니네요 그 폭이 또 외중도 없죠 나이스 이판도 손풀기 입니다 여러분 사냥꾼님 하여 이제 이제 겨우 두판째라 사실 자꾸레인 그렇지 4킬이 많이 나와줘야 돼 아 잡아줬는데 아 아 이게 또 안 죽어 아 나 정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빠르네 제가 사투리 한계가 있구나 아 미니어서 뭐 정보가 아예 없네 방금 저 양저형님은 검에서 접해서 온걸까 아니면은 울베서 바로 뛴걸까 어쨌든 미리 조심을 했어야 됐네 그쵸 뒤식이 지금 한 4번 이상 다 있을걸요 최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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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상한 샷 맞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노래를 하네 밤에 이래 개 핀 거 알 텐데 계단 달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잉 괴물형 이킬 만 괴물형 이킬 맞아 이킬 만 제발 바로 깨자 이거 범 온다 아이고 건복 없니? 힐 어 힐이다 힐 나이스 나이스 성공 둘 다 끝냈다 미쳤다 둘 다 끝냈다 와 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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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